자, 박경태는 개인적으로 또 첫 승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우, 과감합니다. 이호윤. 진정호 대표팀으로 세계무대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선수예요. 자, 박경태 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구로 치면 파이어블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박경태. 빠르고 날카로운 이호윤, 묵직하고 힘있는 박경태. 자, 이번엔 빠르고 날카로움이 익혀보고 있는 드러니호윤 선수. 아, 박경태. 본인의 장기에는 파워풀하고 안정감 있는 탁구를 구사할 것 같습니다. 아, 박경태. 네, 좋습니다. 포인트 앞서 있고 이호윤의 서브 3대5. 박경태가 잘 버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태 노련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호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경태 선수가. 그렇죠. 자, 이번에도 랠리. 노련미도 좀 보여집니다. 형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한 포인트를 더. 네. 게임 포인트, 박경태. 자, 그러나 이호윤. 그렇죠. 한 포인트. 지금 아직 움직임에, 움직임에 이런. 그. 어우, 얘 날카로워요. 약간 약간 약한. 게임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나갔네요. 결국 첫 번째 게임은. 저는 예. 그러나 서브 범실이었어요. 네,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몇 번 버텨봤습니다만 박경태가. 하다 보면 본인한테 그 찬스나 이런 반격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네틱 얼리는. 파워를 좀 씻다가 범실이 됐어요. 아, 그렇죠. 기습. 본인 서브 때 좀 더 쫓아가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나 이호윤의 흐름이. 좀 변경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호윤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호윤. 반전이 필요한 박경태. 이호윤은 이 게임을 따내야 되겠습니다. 아, 예. 나갔어요. 3두 벗어나는 박경태. 통해서 득점을 가져와야 됩니다.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저. 물아붙입니다. 첫 포인트도 이호윤. 괴롭습니다. 이번에도 이호윤입니다. 네. 0대 2. 아, 이걸 또 리시브 해내는 이호윤입니다. 여지겠습니다. 그쵸, 네. 네틱을 해내는 이호윤. 네, 박근혜. 3대 1. 아, 이번에는 이호윤의. 이호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기술도 있고 있습니다. 아, 이호윤 이거까지. 찬스가 나는데요. 아, 예. 이번엔 박경태 서브. 박경태. 아, 예. 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강하게 돌려세웠던 박경태 옆에요. 네, 그렇죠. 예. 자, 박경태가 선진을 했습니다. 박경태의 흐름이에요. 네. 롤러코스터를 다 타고 평행을 맞추고 있습니다 잡아줘야 되는데 두 점 늦어있습니다 직선으로 박경태의 득점이였습니다 박경태의 득점이 필요하구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서브 득점 매치 포인트였습니다 박경태의 득점이 필요하구요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박경태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박경태의 득점이 필요하구요 상승하기가 중심이 깜짝이 상승하기는 안좋은 것입니다 2차 seni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